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양창궁님의 단편소설 대리인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님 자신이 관련 계업 사장을 지내셨기에 직장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설이지만 상당히 팩트에 근거한 것들이 많아서 엿보기처럼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대리인생 제목부터 시선을 끌어당기는데요. 자 그럼 어떤 인생 이야기인지 생각해보며 이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김태호는 사촌형 김태호로부터 저녁을 사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김태호와 사촌형 김태호는 한글 이름은 같다. 태자는 학렬이라 같고 이름 끝자 호자는 한자가 다르다. 김태호는 넓을 호자를 쓰고 사촌형은 이름 호자를 쓴다. 사촌형이 김태호보다 5개월 생일이 빠르나 사촌형이 초등학교를 1년 먼저 들어갔다. 사촌형은 지방 K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고 김태호는 서울 명문대인 S대 공대 전기과를 나왔다. 대학을 졸업한 김태호는 직원 300명쯤 되는 중견기업에 입사하여 거의 1년이 되어간다. 사촌형 김태호는 작은아버지가 하던 가게를 물려받아 청계천에서 공구상가를 운영한다. 김태호는 사촌형이 자주 같이 술을 마시던 삼겹살집이 아닌 비싼 일식집에서 저녁을 사겠다고 하자 무슨 일? 하며 고개를 갸웃하며 시간에 맞춰 청진동 소재 일식집을 찾아갔다. 사촌형이 먼저 와서 김태호를 독방에서 기다렸다. 김태호는 이 비싼 일식집에서 왜 독방을 잡고 그를 기다리는지 사촌형의 의도를 몰라 오리둥절하며 방으로 들어가서 사촌형을 마주 보고 앉았다. 시간 맞춰왔네. 회사는 다닐만 하고. 사촌형이 다정하게 물었다. 막 커가는 회사라 일이 많아요. 형은 장사 잘 되고 요새 불황이라 영 매상이 안 오른다. 장사를 그만둘까 생각 중이다. 장사 그만두면 뭐하게? 그래서 오늘 너를 만나자고 했다. 내 말 잘 듣고 무조건 예스 해주라. 그때 여자 종업원이 빡금히 문을 열고 주문하시라고 했다. 사촌형이 모둠회와 국산 양주를 시켰다. 김태호는 형이 무슨 부탁을 하러 이렇게 비싼 양주까지 쏘나? 하며 형을 쳐다봤다. 너 언제 장가 갈 거니? 사촌형이 화제를 확 돌렸다. 장가? 아직 없는데 신부감도 없고. 자식 연애도 안 하냐? 신부감이 없기는. 너 인류대학 나왔겠다. 직장 있겠다. 여자들이 줄을 설 텐데. 고시 합격한 것도 아닌데 공돌이 보고 누가 줄을 서? 형수님은 잘 계시고? 요새 입듯이 한참이다. 마누라 비 맞추느라 영 힘든다. 그래도 곧 아버지 되니 좋겠네. 책임만 더 무거워지지. 사촌형은 정치가 놈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경기가 죽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투덜댔다. 김태호는 묵묵히 형의 푸념을 들었다. 독한 양주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사촌형은 계속 투덜거렸다. 둘이 양주 한 병을 비웠다. 두 사람은 막 취하기 시작했다. 술도 얼추 됐고 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사촌형이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김태호의 손을 잡으며 강곡히 말했다. 무슨? 김태호가 속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거면 나 돈 없는데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형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말을 골랐다. 너 공부 잘하니 어려운 일 아니다. 내 대신 시험 좀 쳐주라. 대신 시험을 치라니 무슨 시험? 너랑 나랑 생김새도 비슷하고 이름도 같고 생년도 같고 하니 다른 사람이 잘 구별 못할 거다. 그래서 내 대신 시험 쳐도 구별 못할 거다. 김태호는 사촌형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멍청이 형의 입만 쳐다봤다. 다음 달 한국전력 입사 시험이 있는데 내 실력으로는 합격 못할 거고 너는 공부 잘하니 시험치면 덜컥 붙을 거다. 그러니 내 대신 시험 좀 쳐주라. 김태호는 형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구 신세 망칠 일 있어? 하며 화가 팍 났으나 내색하지 않고 멀거니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형을 건너다 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한국전력 입사 시험을 대신 쳐주라고? 형은 생물학 전공인데 무슨 분야치라고? 한전은 국영기업이라 전공 안 따지더라. 그냥 네 전공 전기과로 시험치면 시험 과목이 전기 전공하고 영어, 논문 상식이던데 너야 전공은 거저먹을 거고 영어 잘하니 그것도 문제없고 논문은 그냥 쓰면 되고 상식은 시험 보려면 한 달 남았으니 상식책 하나 사서 보면 되고 네가 보면 문제없이 합격할 거다. 나 석 달만 있으면 아버지 되는데 안 되는 장사에 매달리며 고생 않고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 받으며 편히 살고 싶다. 제발 부탁이다. 태어날 네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좋다 해라. 사촌형이 김태호의 손을 잡고 매달렸다. 김태호는 사촌형의 말도 안 되는 부탁에 술에 취한 정신임에도 퍽 화가 났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촌형에게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거절을 못하고 어물거렸다. 동생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사촌형이 소주를 시켰다. 사촌형이 동생에게 소주를 권했다. 김태호는 소주를 입에 털어놓고 술잔을 사촌형에게 돌렸다. 소주병이 비자 형이 또 한 병을 시켰다. 둘 다 팍 취했다. 형이 무릎을 꿇고 동생에게 사정했다. 술에 취한 김태호는 무릎을 꿇는 형을 보고 까짓껏 대리로 쳐줘 하고 도덕적 방호막이 약해졌다. 술에 떡이 된 사촌형제는 어깨동물을 하고 우의를 과시하며 술집을 나섰다. 이틀 후 사촌형이 김태호 회사까지 찾아와서 네가 좋다고 하여 한전입사원서를 냈다고 하며 수험표를 건넸다. 사촌형 사진이 붙은 수험표를 내려다보며 김태호는 정신이 멍했다. 그러나 이제 대리로 시험 못 쳐주겠다고 하기는 너무 늦은 것 같아 김태호는 끙 하고 신음했다. 김태호는 입사시험장인 고등학교 교정에 들어섰다. 수험생들이 줄지어 교문 안으로 들어서서 지정된 시험장을 찾아갔다. 김태호는 지정된 교실로 가서 그의 좌석을 찾아안고 수험표를 꺼내 책상 위에 놓고 그 위에 볼펜 두 자루를 올려놨다. 김태호는 이미 깨진 사기 그릇을 붙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촌형이 건네는 수험표를 받아 책상 깊숙이 감추고 울며 겨자 먹기로 수험 준비를 했다. 전공과목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영어책도 꺼내보고 상식책도 사서 보고 신문 논설도 열심히 읽었다. 김태호는 수험장에서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 저어하며 수험장 교실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을 힐끔거렸다. 다행히 안면이 있는 수험생이 들어오지 않았다. 김태호는 한숨을 들이쉬며 설령 합격한다고 해도 생물을 전공한 사촌형이 어떻게 전기 전공자와 같이 근무를 할까 살짝 걱정이 됐다. 시험 시간이 다가왔다. 김태호는 시험 감독관에게 가짜 신분이 발각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입술이 탔다. 사촌형은 시험 감독관이 혹시 신분증을 확인할지 모른다며 그의 주민등록증을 김태호에게 맡겼었다. 누가 김태호의 등을 탁 치며 너도 한전시험 보니? 하고 물어왔다. 간이 콩알만하게 쪼그라든 김태호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대학교 동기동창인 김창남이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는 김태호를 내려다보며 웃는 얼굴로 반가워했다. 너 취직했었잖아. 김태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너 죄 지은 사람처럼 왜 그렇게 놀라니? 나 개인회사 다녀보니 오너 가족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틀렸고 국영기업에서 편의 월급쟁이 하려고 한전시험 치르기로 했다. 너도 개인회사 다니다가 시험치는 것 보니 나랑 같은 모양이네. 김창남이 동병상년의 동지를 만나 반가운 듯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태호, 너 공부 잘하는데 센 경쟁자 한 놈 늘었네? 김창남이 말을 던지고 그의 자리를 찾아갔다. 김태호는 순간 창남이랑 둘 다 합격하면 사촌형이 같이 다녀야 할 텐데 하고 걱정이 되었다. 시험지를 나눠준 시험감독과는 접수원장에 있는 사진과 수험생 얼굴과 수험표 사진을 확인했다. 감독과는 김태호 앞에서 2초쯤 머무르고 지나갔다. 간을 태우며 숨을 몰아쉬던 김태호는 시험감독관이 그를 지나가자 휴... 한숨이 나왔다. 시험이 끝난 후 김태호는 김창남이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는 것을 약속이 있다고 뿌리치고 사촌형이 기다리는 중국식당 별실로 갔다. 사촌형이 김태호를 반기며 수고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며 청요리와 고량주를 주문했다. 그래도 동생 잘 둬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구경기업 다녀보겠네. 형이 속삭이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아직 합격자 발표도 안 했는데 김태호가 주민등록증을 사촌형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너 볼 것 없이 합격할 거다. 1등으로 합격은 안 해야 할 텐데. 김태호는 고량주를 씹으며 동기생 한 놈이 같이 시험을 쳤다고 말하려다가 공연히 미리 말해 사촌형 고민되게 할 건 없다고 생각하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때 말하기로 했다. 두 형제는 코가 삐뚤어지도록 고량주를 마시고 범죄를 공모한 공범자로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합창하며 형제 간 우의를 과시하며 중국집을 나섰다. 김태호는 한전 입사시험에 합격했다. 정기직군 합격자는 40명이었다. 김창남도 합격했다. 김태호는 합격자 명단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김창남도 합격했으니 사촌형 김태호가 가짜라는 것이 금방 들통날 거다. 사촌형은 또 비싼 일식집에서 합격 축하 파티를 해줬다. 이번에는 옆자리에 여자 미스 김까지 앉혔다. 사촌형은 김태호가 원하면 오입까지 시켜주려는 기세다. 원자탄으로 시작한 술자리가 질퍼나게 이어졌다. 입사 때 제출할 서류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2주 후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쌍문동에 있는 연수원에 입소해야 해. 김태호가 술이 더 취하기 전에 사촌형에게 사무적인 이야기를 했다. 김태호는 미스 김을 방에서 내보내고 사촌형에게 은밀히 정기과 동기 한 놈이 합격했다고 말했다. 형이 그 친구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너랑 동기생이 합격했다고? 뭐 그런 방해꾼이 다 있어? 사촌형이 큰 소리로 말했다. 방해꾼? 그 친구도 시험 쳐서 당당히 합격했어. 그렇지. 내가 좀 과했나? 근데 어떤 녀석이야? 이름은 김창남. 전라도 출신 고향이 목포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럼 광주 일거나 광고 나왔겠네. 내 옆 가게 주인 광고 나왔는데 우리랑 나이가 비슷하니 서로 알겠네. 그 친구 바둑도 잘 두고 당구도 잘 쳐. 바둑은 센 1급으로 나랑 과에서 1, 2등을 다퉜어. 그러니 그 친구가 바둑 두자고 하면 두면 안 돼. 형은 바둑 실력이 약하잖아. 당구는 내가 못 치는 거 알고 있으니 그 친구 보는 앞에서 당구 치면 안 되고. 뭐가 복잡하네. 그 친구 술 실력은 대단한데 술만 취하면 이난형의 목포의 눈물을 불러. 같이 술 안 먹어야지. 술이 취하면 뽀록 날 수도 있겠다야. 그리고 형은 전기에 대하여 전혀 모르잖아. 전기공학사가 전기 단위도 모르고 아주 기초 법칙도 모르면 안 되니 내가 전기공학 기초책을 줄 테니 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전기공학 공부를 좀 해. 나도로 전기공학 공부하라고? 그럼 전기과 나온 사람이 치는 시험에 합격한 형이 전기 단위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 와트나 킬로와트는 알겠지만 월도 모르고 암페어도 모르면. 그건 그러네. 세상 쉽지 않네. 이렇게 술 마실 게 아니라 내가 책 줄 테니 기초 공부 좀 해. 하하하. 생물 전공한 나더러 전기공학 공부하라고? 하기야. 회사 다니면 전기 분야에서 일하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한다? 에이. 오늘은 우선 술이나 마시자. 사촌 형이 미스 김을 다시 들어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사촌 형은 연수원 입소 전전 날 김태호를 중국집으로 불러냈다. 둘은 독방에서 마주보고 앉았다. 사촌 형은 입사 서류, 재정보증서와 호적등본 등을 김태호에게 건넸다. 이 서류를 형이 직접 충원과에 제출하면 되는데 왜 나를 주지? 구량주와 탕수육 주문을 받고 총업원이 방을 나가자 김태호가 사촌 형에게 물었다. 목마르니 우선 술 한잔하고 이야기하자. 너한테 할 말이 많다. 사촌 형이 창밖을 내다보며 즉답을 피했다. 형, 전기공학 공부 좀 했어? 전기공학? 아휴, 그거 골치 아프더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학공식도 나오고. 수학공식? 거기 나오는 수학은 아주 간단한 건데. 간단해? 야마 너같이 공부 잘하는 놈한테는 간단하지만 나같이 수학 싫어 생물학 전공한 사람에게는 골치 아프다. 김태호는 형의 대답에 더 할 말이 없어 멍청이 사촌 형을 쳐다봤다. 요리와 술이 들어오자 사촌 형은 독한 고량주 두 잔을 거푸 들이키며 동생에게도 잔을 비우라고 강요했다. 목구멍을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는 독한 알코올이 위장에서 찡 하는 반향을 울렸다. 태호야, 내가 너한테 미안한 말을 해야겠다. 사촌 형이 김태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김태호는 눈짓으로 무슨? 하며 사촌 형을 쳐다봤다. 사촌 형이 고량주 한 잔을 또 쭉 들이켰다. 위장 버려. 안주 먹으면서 마셔. 김태호가 사촌 형에게 말했다. 나 졸업하고 내 사업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월급쟁이 못할 것 같다. 더구나 국영 기업이면 규율이 엄격할 텐데 어떻게 층층이 높은 놈들한테 굽실거리며 다니냐. 전기과 나온 놈들과 같이 근무해야 하는데 그것도 자신 없다. 김태호는 사촌 형의 넋두리를 들으며 어쩌자는 거지? 하며 정신이 띵했다. 나 안 갈란다. 네가 내 대신 다녀라. 사촌 형이 선언하듯 말했다. 나도로 형 역할하며 다니라고. 내 역할 할 것이 아니라 너 전기과 나왔으니 딱 봤잖아. 그런 중소기업 다녀봐야 무슨 희망이 있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국영 기업 다닌다고 해야 좋은 혼처자리도 나오지. 사촌 형이 술잔을 권하며 설득조로 말했다. 형이 안 가겠다고?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내가 결정할게. 이 술 비우고 그만 가자. 김태호가 말했다. 힘들게 합격했는데 다녀라. 개인기업보다는 그래도 국영 기업이 훨씬 낫다. 사촌 형이 강곡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태호는 사촌 형의 말에 대답을 안고 술잔을 비우고 형에게 건넸다. 김태호는 사촌 형이 강제로 건네준 입사서류 봉투를 들고 술이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면서 공연히 시험 치느라 고생만 했네 하며 지금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녀야겠다고 마음 잡았다. 김태호는 일요일 오후 5시 쌍문동에 있는 한전연수원에 입소하여 경비실에서 한글로 김태호라고 쓰인 명찰을 받아 가슴에 차고 배정된 숙소로 갔다. 같은 방에 배정된 김창남이 먼저 와서 그를 반겼다. 김태호는 형 대신 한전에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음날 그가 다니던 회사에 출근했다. 미국 유학을 갔던 사장 아들이 귀국하여 이사자리를 꿰차고 김태호에 한참 윗자리로 입사했다. 김태호는 그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를 그보다 몇 단계 높은 상사로 모시는 것이 너무나 아니꼬았다. 그는 구경기업체에 가면 이런 낙하사는 없겠지 하며 마음이 흔들렸다. 김창남과 어울려 다니는 김태호를 연수원에 입소한 신입사원 누구도 대타로 입사한 가짜라고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김태호는 생년월일도 다르고 대학 때 전공도 다른 사람으로 등록된 자신의 위장이 언제 탈로 날까 걱정되어 매사가 조심스러웠다. 김태호는 일주일 동안 연수원에서 한전의 회사 비전을 포함하여 회사원으로 알아야 할 규범들을 교육받으며 한국전력공사가 퍽 매력적인 직장으로 다가왔다. 그가 입사 전에 한전 직원은 전봇대나 타는 직장으로 여겼었는데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전은 훨씬 크고 참 할 일이 많은 직장이었다. 우선 1년 예산이 우리나라 국방 예산보다 한참 많다는 데 놀랐고 그가 다니던 회사와는 한참 차원이 달랐다. 연수원 교육을 마친 전기과 전공 직원 40명 전원은 영월 발전소 내에 있는 화력연수원으로 발령이 났다. 영월은 석탄 광산이 있는 산골로만 알고 있었던 김태호는 영월로 발령이 나자 영월로 귀향을 가서 죽은 단종이 떠올라 꼭 귀향 가는 기분이었다. 일요일 오후 청량리역의 한전 신입사원 30여 명이 오후 3시 태백선 기차를 타러 모였다. 그들은 삼삼오오 기차칸에 나눠 타고 영월로 갔다. 월요일 아침 8시 20분 신입사원들은 영월역 근처 여관에서 1박을 하고 쌍문동 연수원에서 안내해준 덕포 3거리로 회사 출근버스를 타러 떼를 지어 나갔다. 시간에 맞춰 버스가 기성사원 몇 명을 읍내에서 태우고 덕포 3거리 도로변에 섰다. 신입사원들이 우르르 떼를 지어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는 신입사원으로 가득 찼다. 버스가 동강변에 있는 큰 건물 정문 앞에 서자 버스 앞자리에 탔던 키가 큰 기성사원이 큰 소리로 버스를 내리는 신입사원들에게 정문 앞에 모이라고 고함쳤다. 신입사원들이 정문 앞에 옹기종기 모여섰다. 나는 교육계장 정근호다. 지금부터 나를 따라 교육장으로 간다. 키가 큰 정계장이 신입사원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하고 앞장서서 휘적휘적 정문을 통과하여 정문 왼쪽에 있는 화력연수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로 신입사원을 안내했다. 교실에는 책상이 놓여있고 칠판이 걸려있다. 벽에는 발전소 개통도가 걸려있다. 정계장이 교단에 서서 일장 훈시를 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최대 교업인 한전 신입사원이다. 영월 화력은 우리나라 전력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큰 발전소로 영월에서 제일 큰 기관이므로 음민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남다르다. 항상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기 바란다. 이곳에서 3개월 동안 훈련을 한다. 매주 토요일 3사 교시에 시험을 친다. 이곳 연수 성적이 우수한 사원은 서울 사업소로 보직을 받는다. 열심히 공부하도록 회사와 대화 창구로 반장을 뽑는데 입사 성적이 제일 좋았던 김태호를 반장으로 뽑겠다. 이유 없지? 아무도 이의를 말하지 않았다. 자 그럼 반장께 잘 협조하도록 반장은 교육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나에게 전달하여 원활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기 바란다. 언급결에 반장을 맡은 김태호는 어리벙벙했다. 정계장은 앞으로 받을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5시에 교육이 끝나고 5시 10분에 퇴근 버스를 운행한다. 여러 분을 퇴근시키고 버스가 돌아와서 기성사원은 6시 10분에 퇴근시킨다. 오늘은 3시에 퇴근 버스를 운행한다. 숙식할 하숙집을 구하는 시간을 주려는 거다. 여기 서무과에서 조사해 놓은 하숙집 명단이 있으니 반장은 교육생이 돌려보도록 해라. 정계장이 하숙집 명단과 주소가 적힌 종이를 김태호에게 건넸다. 김태호는 명단을 앞자리서부터 열람시켰다. 김태호는 김창남과 함께 우체국 뒷골목에 있는 주인이 군청 공무원인 집에 하숙을 정했다. 3개월 0월 교육기간이 끝났다. 교육이 끝날 무렵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친 신입사원들은 정식사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교육이 끝나는 날 김태호는 연수원장상을 받았다. 화력연수원 교육수석을 한 포상으로 김태호는 서울에 소재한 서울화력으로 발령을 받았다. 김창남은 부산화력으로 발령을 받았다. 김태호의 입사 동기생들은 서울로 발령을 받은 김태호를 부러워했다. 교육계장이 각 발전소로 발령을 받아 떠나는 직원들에게 기록카드를 나눠주며 각자 발령받은 발전소 서무과에 제출하라고 했다. 봉투 겉면에 인비라고 붉은 도장이 찍혀 있다. 신입사원들은 봉투에 든 기록카드를 꺼내보며 내가 이번 과정에 겨우 20등을 했어 하며 희희덕거렸다. 사촌형의 대역을 하는 김태호는 심장이 떨려서 기록카드를 꺼내보지 못했다. 김태호는 서울 가는 기차 속에서 기록카드를 꺼내봤다. 사촌형의 생년월일, 사촌형의 학벌, 사촌형의 가족,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부모란에 적혀 있다. 사촌형이 결혼한 기록이 없다. 김태호는 사촌형이 결혼신고를 안 했나? 했다. 기록카드 어디에도 김태호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기록은 없다. 입사 후 경력에 서울연수원 수료와 화력연수원 기초과정 수료 기록이 적혀 있다. 석차 40등 중에 1등은 그가 화력연수원 연수원생 중 성적이 제일 좋았다는 기록이다. 김태호는 기록카드를 봉투에 집어넣고 달리는 열차 차창 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남의 인생 기록으로 계속 회사를 다녀도 되나 하는 깊은 회의에 빠졌다. 그는 그만 대역을 때려치우고 다른 직장을 구하자는 양심의 소리와 이왕 엎어진 물, 이름도 같고 외모도 비슷한데 누가 대역이라는 것을 알겠어? 한전 좋은 직장인데 그냥 다니지? 하는 이기심이 갈등하며 그의 신경을 긁으며 그를 완전히 피로하게 했다. 김태호가 서울 화력으로 발령을 받은 것을 안 사촌 형은 김태호를 불러 축하 파티를 해주며 이왕 연수까지 받았으니 잘 다니라고 격려해줬다. 김태호는 하루 내내 회사를 그만둘 것인가 그냥 모르는 척 다닐 것인가 고민하며 자신을 들복다가 발전소에 부임 신고를 했다. 김태호는 광화문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회사 출근버스로 갈아타고 부임 둘째 날 출근을 했다. 그가 기록카드를 제출한 서무과에 들러자 전기과 계기계로 발령이 났다며 계기계로 가보라며 계기계의 위치를 알려줬다. 김태호는 계기계를 찾아가서 먼저 상석에 앉은 계기계장에게 부임 인사를 했다. 오? 김태호군. 내가 자네를 우리 부서로 끌어왔어. 아님 발전소 운전원으로 교대 근무해야 할 텐데 신입사원이 바로 일근하는 것은 대단한 특혜야. 김태호가 계장에게 부임 인사를 하자 계장은 자기가 김태호를 자기 부서로 끌었다고 공치사부터 했다. 김태호는 부동자세로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표시를 하며 의자에 앉아있는 직속 상관을 내려다봤다. 자, 앉지. 계장이 그의 앞에 놓인 의자에 김태호를 앉으라고 했다. 김태호는 황공한 상태로 직속 상관 앞 의자에 앉았다. 내가 자네를 스카우트한 것은 자네가 생물학과를 나와서 정기과놈들을 다 제치고 연수원에서 수석을 한 점을 기특하게 보아서야. 나도 물리과를 나와서 정기과놈들 틈새에 치이고 고전하고 있거든. 어쨌든 생물학과 나온 친구가 쟁쟁한 정기과 출신들을 다 제치고 수석을 하다니. 그 노력이 대단해. 그래서 자네는 이 발전소에서 별자로 소문났어. 우리 개는 대조리 자네까지 4명, 고조리 2명 있어. 주임은 고조리야. 나이는 자네와 비슷한데 굉장히 열심히 일어 배울 점이 많을 거야. 대조리라고 우쭐대지 말고 잘 배우도록. 우리 개는 서울 화력의 신경을 다 책임지고 있으니 매뉴얼도 잘 익히고 발전소 P&I 다이어그램도 바로 익혀 좋은 정비 서비스를 해서 발전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훈실을 마친 개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우리 개에 새로 전입한 김태호 씨야 잘 지도해줘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김태호가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하자 각자 책상에 앉아있던 개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목례로 대답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직원이 김태호에게 다가와 나 엄주임이야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김태호가 앉을 자리로 안내했다. 김태호는 자리에 앉으며 쓸데없이 연수원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1등을 했네. 후회하며 서울 화력에 대학 동기는 없지만 정기과 선배가 있을 텐데 공연이 명물로 소문나서 정체가 들통나면? 하고 크게 걱정이 되었다. 김태호는 수습을 마치고 정식 직원으로 첫 월급을 타고 보니 개인회사 다닐 때보다 봉급이 30%는 많았다. 김태호는 대학교 지도교수가 한전이라는 직장에 대하여 한마디만 조언해줬어도 개인회사에 안 가고 직장도 안정되고 봉급도 많고 또 하는 일이 아주 보람있어 보이는 한전입사시험을 쳤을 텐데 그럼 사촌형 대리시험을 치고 대리자격으로 회사를 다니며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될 텐데 한전에 대하여 전혀 사전정보를 주지 않은 교수들이 원망스러웠다. 정식으로 첫 월급을 받은 김태호는 그동안 몇 번 술을 얻어먹은 사촌형을 술집으로 불러내서 빚을 갚았다. 술이 취한 사촌형은 직장 잘 다니라고 김태호를 격려했다. 김태호가 계기개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왔다. 그보다 4, 5년은 연장자로 보이는 직원이 다가오며 엄주임 잘 있나? 하고 인사를 했다. 엄주임이 껍뻑 죽는 신용을 하며 소개장님은 하고 물었다. 나 잘 있지. 그게 김태호라는 신입이 들어왔다는데 좀 만났으면 해서 엄주임이 김태호를 가리키며 이분인데요? 했다. 나 김태호씨랑 할 말이 있으니 먼저들 가요. 소개장이 김태호에게 잠시 만나자는 손짓을 하며 말했다. 개원들은 소개장에게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났다. 김태호씨, 김장남군 알지요? 소개장이 물었다. 네, 대학 동기입니다. 장남이가 내 고등학교 대학교 더블 후배인데 우리 회사 들어왔다고 하여 부산 화력에 전화했더니 자네가 이곳에 발령받았다는 말을 하며 좋은 놈이니 잘 봐주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지. 자네, 부임했으면 선배들을 찾아서 인사를 해야지. 어느 분이 선배인지 몰라 인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은 없고 어쨌든 이렇게 후배를 만나니 반갑구먼. 소개장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태호는 소개장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다. 서울 화력의 부소장, 기계과장, 운전과장이 다 동문 선배야, 계장급에 3명 더 있고 자네가 왔으니 이제 동문이 8명이 됐네. 입사 기록에 생물학 전공으로 되어 있는 김태호는 가슴이 떨려 정기과 선배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 이번 금요일 저녁에 동문 모임이 있으니 그때 나와서 인사하지. 모두 반가워할 거야. 소개장이 김태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번 금요일 집에 행사가 있어요. 할아버지 제사라 참석이 어려운데요. 순간 김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핑계를 주어댔다. 그래? 그럼 어렵겠구먼. 다음 모임은 두 달 후에 있으니 그때 만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부소장님, 기계과장님, 운전과장님에게 인사를 해. 내가 이번 모임 때 인사 간다고 말해놓을게. 말을 마친 소개장은 또 보자고 하고 휘적휘적 발전소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소개장이 멀어지는 광경을 보며 김태호는 하늘이 노랗게 흔들거렸다. 전기과 선배들과 어울리면 그가 생물학과가 아닌 전기과를 나왔다는 것이 바로 들통날 거고 그러면 가짜라는 것이 탈로 날 텐데 김태호는 햇볕을 고스란히 받으며 발을 내딛을 힘이 없이 허둥거렸다. 김태호는 오후 내내 들통이 나면 회사에서 당연히 쫓겨나고 무슨 죄목인지 모르지만 감방에 갈 텐데 하는 상상을 하며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정신이 없었다.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다시 직장을 구해? 이 취업난에 대학을 졸업한 지 1년도 더 지났는데 어디서 직장을 구한다? 교수님을 찾아가서 취업 알선 요청이 왔나 확인하면 한전 들어간 놈이 또 무슨 직장을 구하려 하나 하고 의아해 할 거다. 실업자로 연말까지 버티다가 취업철이 오면 새 직장을 찾아봐. 그래도 그만두는 것이 감방 가는 것보다야 낫겠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김태호를 괴롭혔다. 김태호는 그에게 고민을 제공했고 비밀을 공유한 사촌형을 찾아가서 고량주를 나누며 해결책을 상의했다. 사촌형은 대수롭지 않게 다른 사람들은 남의 일에 별 관심이 없으니 티내지 않고 조용히 회사 생활을 하면 문제없을 거라며 오히려 김태호의 소심함을 나몰았다. 월요일 오후 김태호는 엄주임과 한조가 되어 터빈 개통에 부착된 압력계를 수리하고 사무실로 돌아가며 엄주임에게 서무과에 볼 일이 있다며 먼저 가시라고 하고 본강 건물로 갔다. 지난 금요일 회식 때 소개장이 그의 부임을 동문 선배들에게 알렸을 거고 인사를 가지 않으면 더 의심을 받을 것 같아 부소장실에 들렀다. 그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들고 들어가 보시라고 했다. 김태호는 의기소침하여 어깨를 움츠리고 방에 들어갔다. 어서와 이렇게 인재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좋군. 열심히 근무해. 부소장이 그의 옆자리에 앉으라 하고 비서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시키며 말했다. 네. 김태호가 공손히 말했다. 신입사원은 교대 근무 발령을 내야 하는데 개기계 박계장이 달라고 하도 우겨서 읽은 발령 냈으니 박계장 잘 모셔. 부소장이 지나가는 말처럼 한가하게 말했다. 김태호가 네. 하고 대답하자 부소장은 김태호가 결혼했는지 묻고 가족관계를 몇 가지를 묻고 그가 찻잔을 비우자 나가보라는 신호를 했다. 부소장은 김태호의 기록카드에 생물학과 전공으로 기재된 것을 안 본 모양이었다. 힘든 관문 하나를 넘긴 김태호는 운전과장에게 인사를 갔다. 안경을 쓴 준수하게 생긴 운전과장은 서서 인사만 받고 악수도 안 해주고 자주 보자고 하며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선배가 뭐 이래? 하며 김태호는 기계과장을 찾아갔다. 기계과장은 키가 훤칠하게 컸다. 퍽 자상한 인상이었다. 과장은 김태호를 앉으라고 했다. 김군 잘 들어왔네. 이 회사 다니면 다닐수록 괜찮은 회사야. 민간기업에 가면 오노가족 아니면 출세 못하지만 이 회사는 실력 있으면 소장까지는 할 수 있어. 기술자들은 별 배가 없어도 실력만 있으면 버틸 수가 있어. 열심히 해. 계기는 중요한 파트지만 우리 회사 주력은 발전이니 한 2년쯤 계기 있다가 빠져나와 운전원 경력을 쌓아. 교대 근무가 힘들지만 발전 소장하려면 운전 경력이 있어야 유리하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네. 그리고 충고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회사에 우리 공대보다 A공대 출신이 훨씬 많아. 그런데 높은 자리는 다 우리 동문이 잡고 있거든. 그래서 A공대 출신들 불만이 커. 그러니 절대 잘난 척하지마. 그러다 청 맞아. 그래서 우리 동문 모임도 조심해서 하고 있어.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나고 있지. 내 말 잘 새기고. 그 친구들 우리 대학 봤다가 떨어지고 이차 갔는데 사회에 와서도 밀리니 기분이 그렇겠지. 우리 공대 나온 티내지 마. 이렇게 인사 다니는 것도 패거리 조성이라고 색안경으로 볼 수 있어. 어쨌든 이렇게 인사 와줘서 고맙고. 선배가 손을 내밀었다. 김태호는 선배의 손을 잡고 흔들고 그 방을 나오며 티내지 말라는 말에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마음이 약간 누그러졌다.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동문단합대회는 회사에서 먼 종로 중국집 별실에서 비밀리에 열려 김태호는 학력을 속인 것을 들킬 염려가 없을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김태호는 사촌형이 너 연말 보너스 많이 받았다며 술 한잔 사라 는 전화를 받고 사촌형이 정해준 무교동 낙지집으로 갔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술자리가 파할 무렵 사촌형이 당연한 듯 당당하게 말했다. 너 내 덕분에 민간기업 다닐 때보다 월급이 많이 오르고 보너스도 두둑하게 받았으니 나 지금 아주 급전이 필요하니 내일 퇴근할 때 백만원만 가져다 주라. 술에 취한 김태호는 사촌형이 지가 돈 맡겨 놓은 것 같이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자 팍 화가 났다. 나 지금 돈 없어. 엄마한테 다 드렸는데. 김태호가 감정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큰어머니한테 다 가져다 드렸다고? 효자 났네. 큰어머니가 그 돈 다 썼을 리 없잖아. 잔소리 말고 내일 퇴근 때 백만원 가져와. 아님 나도 너 골탕 먹일 방법 있어. 사촌형이 공가를 찾다. 나 골탕 먹일 방법이라니 내가 형 대신 시험치고 회사 다니고 있다고 고발이라도 할 거야? 그럼 못할 줄 알았냐? 긴 이야기 필요 없고 내일 저녁에 내 가게에서 보자. 집에 가면서 잘 생각해봐.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감방 갈 건지. 사촌형이 공가를 치고 먼저 술자리에서 일어서서 내일 보자며 손을 흔들고 술집을 휑하고 나갔다. 김태호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쉬고 있을 때 회사 내에서만 통하는 사선 전화가 울렸다. 엄주임이 전화를 받고 여자한테 전화가 왔다며 수화기를 김태호에게 넘겼다. 김태호는 여자 누구? 하고 중얼거리며 수화기를 받아들고 전화 바꿨습니다. 하고 말했다. 저 부소장실에 있는 미쓰고인데요. 저 모르시겠어요? 여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일전에 한 번 뵙기는 했지만 무슨 일로 매일 출퇴근 버스 같이 타는데 한 번 봤다고요? 여자가 도발적으로 말했다. 아 그게 김태호가 어물거렸다. 제가 부탁할 일이 있어요. 오늘 퇴근 버스 1호차 타시고 광화물에서 내리세요. 여자가 일방적으로 말을 던지고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김태호가 황당한 기분으로 수화기를 놓고 창밖을 내다보자 총각인 엄주임이 애인한테 전화왔어요? 하고 물었다. 아니 부소장실 아가신데 할 말이 있대요. 아 미쓰고 좀 당돌한 데가 있지만 괜찮은 여자요. 대졸인데 잘해봐요. 공고 출신인 엄주임이 그녀의 학벌을 대며 말했다. 잘해보기는 저 잘 몰라요. 김태호가 얼굴을 불쾌며 변명을 했다. 엄주임은 눈을 끈뻑했다. 김태호는 광화문에서 회사 퇴근 버스를 내렸다. 그는 평소에 퇴근 버스를 내려 광화문에서 종로 2가까지 걸어가서 전철을 타고 도남동 미아리 곡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간다. 신입사원이라 버스 맨 뒷자리에 탔던 김태호는 맨 마지막으로 퇴근 버스를 내렸다. 미쓰고가 먼저 버스를 내려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하며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김태호는 두어걸음 간격을 두고 미쓰고의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거리는 것을 보며 잘 빠졌다. 하며 그녀를 따라갔다.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시지요. 미쓰고가 김태호가 다가가자 말했다. 카페요?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인데 커피를 마신다? 저 골목에 고등학교 친구가 맥주집을 하는데 맥주 한잔 어때요? 맥주 좋지요? 그리로 가요 그럼. 미쓰고가 반색을 했다. 맥주집에 들어서자 김태호의 고등학교 동창은 친구가 데려오는 여자를 빤히 쳐다보며 자리로 안내했다. 통닭을 안주하여 두 잔째 맥주를 들며 미쓰고가 본론을 꺼냈다. 이번 일요일에 친구들과 나미섬을 갔는데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기로 했거든요. 전 남자친구가 없는데 그날 대역을 좀 해줘요. 여자가 김태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안경 속에서 그녀의 눈이 빛났다. 매력이 있다. 어떻게 제가 우리 발전소 총각 중에서 제가 뽑았어요. 거절 말고 같이 가줘요. 여자가 눈빛은 간절하나 목소리는 당당했다. 김태호는 여자의 청을 거절할 만큼 강심장이 아니다. 그는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가 거의 손을 잡을 듯 좋아하며 감사하다며 자기가 맥주값을 내겠다고 했다. 김태호는 남이섬을 한 푼도 안 들이고 다녀왔다. 미스고가 교통비 도선비 식대를 다 부담했다. 김태호는 그냥 몸만 빌려줬다. 청바지에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미스고의 몸매는 날씬하고 푸른 숲과 자연의 재광과 조화를 이룬 환한 얼굴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김태호는 회사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예쁜 미스고에게 빠져들어갔다. 여자친구 다섯 명이 모였다. 넷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고 혼자 온 한 처녀는 공연히 미안해 했다. 다른 여자들과 남자친구들은 사귀는 사이 같았다. 김태호는 미스고와 관계가 남의 눈에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배려했다. 남자친구 세 사람은 은행원, 무역회사 직원, 세무소 공무원이었다. 닭갈비를 안주하여 술을 마시고 점심으로 막국수를 먹었다. 점심을 마치고 일행은 잠시 어울려 이곳저곳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자유시간을 가졌다. 김태호는 미스고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파란 강물을 넘어다보며 강변길을 따라 걸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분위기 맞추느라 애쓰셨는데 고마워요. 가볍게 술이 취한 미스고가 강변 산책길에 강을 마주보게 설치한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김태호가 그녀의 곁에 앉았다. 발전소 총각들 신상 명세가 처녀들에게 다 알려진 건 모르시죠? 신상 명세서가 알려지다니요? 아 인사과 담당 여직원이 새로 총각이 오면 신상 명세서를 뽑아서 쭉 처녀들에게 돌려요. 김태호 씨는 부모가 다 계시고 위로 형이 한 분 아래로 여동생이 한 분 K대 생물학과를 나오셨고 김태호는 가슴이 뜨끔해서 고개를 돌려 사촌 형의 신상을 쭉 읊어대는 처녀를 멍청이 쳐다봤다. 그녀의 시선은 강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우리 여직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생물학과 나온 분이 정기직군 입사시험에 합격했으며 화력 연수원에서 전공자들을 다 물리치고 수석을 했는지 수다를 떨었어요. 결론은 김태호 씨가 수제가 틀림없다는 결론이었지요. 미쓰고가 고개를 돌려 김태호를 빤히 쳐다보며 조잘거렸다. 김태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해 강물의 눈길을 돌렸다. 생각도 못했는데 의외로 발전소 처녀들이 자신의 가짜 대역을 알아낼 것 같아. 김태호는 점심때 마신 술이 다 깨는 것 같았다. 참 태호 씨 저 고등학교 때 생물 배웠는데 대학 생물학과에서는 뭘 배워요? 김태호는 의외의 질문에 숨이 턱 막혔다. 그도 생물학과 교과 과정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게 없다. 그게 저 미트콘드리아나 니솜 아세요? 그거 세포의 한 부분이라 배운 것 같은데요. 들레지의 청계공원은 아세요? 니솜을 철학적으로 풀어냈는데 그런 철학자도 있어요? 청계공원이면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들레지는 철학가에다가 생성의 철학자로 19세기 유문론을 재조명한 20세기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식물의 뿌리인 니솜을 인민의 상징으로 하여 철학사상을 풀어갔지요. 생물학과에서 그런 철학도 가르쳐요? 탄수화물 되기는 식물 되기지요. 리솜은 지하경을 의미하며 가지가 흙에 닿아서 뿌리를 만드는 지피 식물을 표상합니다. 김태호는 최근 그가 읽었으나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들레주와 가태비 공저 청계 공원의 내용을 인용하며 위기를 넘기려 했다. 미쓰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헛소리 같은 말을 지껄이는 남자를 동물원의 원숭이를 쳐다보듯 쳐다봤다. 그때 은행원과 여자쌍이 빈치로 다가와서 그들의 대화는 끊겼다. 남이섬을 완전히 입만 가지고 다녀온 김태호는 미쓰고에게 저녁을 대접했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나와 사무실로 가며 엄주임이 농을 던졌다. 김태호 씨 부소장실 미쓰고랑 사귄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같이 남이섬도 가고 맥주도 마시고 저녁도 하고 했다면서요? 그게 소문났어요? 그럼 발전소에서 쓸만한 처녀와 쓸만한 총각이 데이트한 것이 소문 안 날 것 같아요? 그게 밥 먹고 술은 마셨지만 사귀는 것은 아닌데 미쓰고를 찜한 총각이 많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냈다고 화내는 친구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오? 미쓰고를 찜하고 공들였는데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가로챘다는 말이죠. 김태호는 허 하고 탄성을 질렀다. 김태호 씨 미리 알려드리는데 결혼하려면 아주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해요. 무슨 검증? 미쓰고 언니랑 우리 발전소 직원이 결혼했는데 미쓰고 어머니가 중고등학교 학적부 대학교 성적까지 다 확인하고 사는 마을에 가서 총각 품행에 대해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부모님 뒤까지 다 파고 그리고 합격해서 결혼 승낙 받았대요. 김태호는 김태호는 요사이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하며 허허 웃었다. 몇 번 만나보고 미쓰고가 좋아지기 시작하여 연애 첫 문에 들어선 김태호는 어 뜨거라 했다. 미쓰고의 어머니가 사촌형 동네에 가서 조사하면 한전 안 다니고 청계천에서 공구장사 한다고 할 텐데 그럼 한전 다니는 김태호는 누군가 뒤를 팔 거고 대역이 바로 탈로 날 거다. 에이 미쓰고와 만나는 것을 그만둬야겠네. 김태호는 막 미쓰고가 좋아지는데 그만두려니 가슴이 아팠다. 대역만 아니면 떳떳하게 사귈텐데 이 무슨 장난 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오후 내내 시류에 빠졌다. 퇴근시간이 다 되어 사촌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촌형이 잘 있니? 하고 인사해 왔다. 잘 있어. 퇴근시간 다 됐는데 가게들로 막걸리 한잔 사줄까? 이야 팔자 좋다. 퇴근시간도 다 있고 나같이 사장부터 청소부까지 혼자 하는 놈은 퇴근시간이 어디있냐? 너한테 급히 SOS 7 일이 생겨 전화했다. SOS? 무슨? 내가 듣자니 너희 회사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예금을 맡아주고 쉽게 대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아 신협 회사 직원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그래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천만원만 빌려서 내일 퇴근 때 가게로 가져와라. 천만원씩이나 그렇게 쉽게 빌릴 수 있을까? 너 내 덕분에 좋은 회사 다니며 그것도 못해주겠다고 발뺌하려고 하니? 너 우리 있잖아. 너만 믿는다. 내일 저녁 가게에서 보자. 그게 될지 모르겠네. 김태우 김태우는 딱 거절하기가 미안하여 얼버무렸다.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내일 기다린다. 그것도 안 해주면 내가 내 자리 찾아서 한전 다닐 거다. 사촌형이 전화를 탁 끊었다. 김태우는 확 열이 올랐다. 자기 때문에 좋은 회사 다닌다고? 뭐 돈 안 빌려주면 자기가 회사 다니겠다고? 우리 천만원이 누구 아이 이름이야? 내 반년치 월급인데 지난 연말 보너스 나왔을 때도 무조건 반을 달라고 하더니 이제 돈까지 막 달라네 명령조로 내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회사 다니는데 이렇게 남을 속이며 가슴 조이며 버는 돈에서 삥땅을 치겠다고 에라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남 속이는 것도 힘들고 이참에 다 때려치우고 새 직장이나 찾자. 김태우가 창밖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거취를 고민하고 있을 때 엄주임이 퇴근하자고 했다. 김태우는 퇴근하자는 소리가 마치 발전소를 그만 퇴사하라는 소리로 들렸다. 그가 실로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늘에 흰 구름이 먹구름과 섞이더니 잠시 사위가 어두워졌다. 하지만 곧 어둠 속에서 흰 구름이 빠져나오더니 저만치 두둥실 흘러가고 있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문득 다 읽고 나서 이 말이 생각나더군요.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건 막을 수 있다. 주인공이 어쩌다 보니 대리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읽는 내내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마조마 했는데요. 마지막에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며 후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내세울 건 없어도 남을 속이지 않고 사는 삶이 떳떳한 삶이겠지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소중하다는 것을 읽게 오준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